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보여줘야지 진짜 나간거지 아 아 아 자 간티고니 아까 한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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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냉동안 아 악기도 능기 좋아 세안세 너는 세안세를 삼촌한테 물어보냐 니가 더 잘 알면서 아하 제발 너 빌려줘 너 빌려줘 너 그럼 엄마 아빠한테 약속해 이거 오늘 줄테니까 앞으로 너는 학교 갔다오면 숙제 문제 할거야 안할거야? 할거야 만약에 숙제 문제 안하면 이것도 뺐고 안티곤도 뺐는거야 네 네 진짜 나 아빠한테 약속해 아빠 나 학교 갔다오면 숙제 문제 할게 우리 약속해 봐 약속 안 지키잖아 안 지키고 그냥 뺐고 와 엄마한테 약속하고 와 약속 들었어? 집에 와서 숙제 부산하면 저거 잠을 땀고 다시 빼주면 안 돼 나 숙제 써 이 병기에 손 닿는거 봐 숙제야 없으면? 어? 숙제가 없으면? 숙제 없으면 안해도 되지 응 어? 다이노스를 하나 빨리 은사 다이노스 이거 숙제 빠켰어 안 보고도 다 할 줄 알아 아는 설명서도 있어요 은사야 아잇 응? 그냥 뭘 다 할 줄 알아? 은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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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사와 은사 은사야 은사 Physics 은사야 뭔데? 어? 프레쥬? 아니 파란 사귄이랑 닭도로 응 재진이 형 아프무세요 너 우리 약속 안 지키면 이제 뺏을 거야 바로 네 다시 안 줘 아니 아 약속 안 지키면 뺏어갖고 연세야 열흘 동안 압수 열흘 동안 너 이거까지 뺏을 거야 알았어? 어 어? 오케이라고 했어 너 어 뭐라고 웃어 야 너 뭐야 자 인사하구요 안녕히 계세요 형 얼굴 보고 인사 좀 해 안녕히 계세요 아빠 형아 좀 푸시기만 해 여보세요 이쁘게 안녕히 계세요 더 이쁘게 안녕히 계세요 쳐다보고 해야지 원래 그래 아멘 아 다리 다리 아프네 그럼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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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